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어요. 이번 수능 중국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때까지 그 어떤 수능 중국어보다도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EBS를 근거로 해서 개념을 완성을 했다면 그리고 기초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요소를 잘 정리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능 중국어 이젠 어떻다? 해볼만하다. 하지만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외국어라는 것은 외운다고 그대로 문제에서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언어의 규칙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그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한 달 전에 몇 주 전에 벼락치기 해서만은 절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설령 1, 2등급이 아니라 4, 5등급의 낮은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중국어 단어와 중국어의 기본적인 핵심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랑 꼭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절대 벼락치기 해야지? 쉬워졌다고 하니까 그럼 되겠지? 나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수학도 공식을 알지만 그것을 문제에서 적용을 하고 풀어내는 연습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외국어도 그러하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펴볼게요. 기본기에 충실하자라는 것은 선생님이 원래부터도 강조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번 수능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선생님이 느꼈습니다. 기본이 되는 필수 단어들 꼭 외워야 되고요. 발음은 정확하게 외우는 건 이것은 네,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1성과 4성, 2성과 3성, 그리고 3성, 3성이 만난 것과 2성, 3성이 만난 것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시험이 쉽게 나왔다고 하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한자, 부수나 한자 안에 일부가 다른 경우들인데 특히 발음이 같거나 발음이 비슷한 한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 이건 역시도 변함이 없다. 이번 시험에서는 싱지라는 것이 문장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읽다 보면 마치 싱리엘리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이 찌라는 한자는요. 한 획 차이로서 찌지에 라고 할 때 계절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엄밀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획 차이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데요. 놓치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한 획 차이, 한 끗 차이가 중국어에서는 다른 의미의 다른 한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다의어,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경우인데 쉽게 출제가 됐어요. 라오라는 이 단어가 출제가 됐거든. 나이가 늘다, 나이가 들다 라는 뜻인데요. 나이가 들다라는 건 시간이 오래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래된의 의미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오래된 만큼 옛날의 본래의 의미로 확장되어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본래의 라는 의미를 아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수능 중국어 시험에서는 이 다이어 문제가 어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의사소통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화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어 대화문이라든지 선택지를 읽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전 모의평가에서는 난이도를 쉽게 하겠어요? 라고 발표해 놓고서 선택지까지 중국어로 만든 경우가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는 읽는 속도가 여러분들 느리잖아요.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쫓기게 됐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수능 중국어에서는 선택지조차도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문제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 안배의 문제는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 관련 있는 거, 관련 없는 거 이건 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문화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 상식으로도 풀 수 있기는 하지만 지문 속의 핵심 어휘와 표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지문 아래의 별표로 주어지는 이 단어가 정답을 찾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별표 단어로서 어떤 단어가 주어졌는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그런 요령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법 유형 같은 경우는요. 어수 문제 출제가 됐는데 개사와 부사 위주로 전체적으로 출제됐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사 같은 경우는 모모보다에 해당하는 비 그리고 빼이, 모모에 의하여 해당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특수 문형에 해당하는 개사 문제들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고 여우짜문 같은 경우는 여우는 동사로 써 있다, 가지고 있다. 동사이긴 하는데요. 비, 빼이와 마찬가지로 뭐로 구분을 하냐면 특수 문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문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포인트로서 중요한 문제의 범위로서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의미 구별, 쓰임도 아셔야 되는데 여우짜문 같은 경우는 조동사 뒤에 동사가 붙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적용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정자이 같은 경우는 모모하는 중이다, 진행의 의미로서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일 때는 쓰고 어떤 의미일 때는 쓰지 않아야 되는지 이때 써요, 이때 쓰지 않아요, 이때 이거 쓰면 안 돼요 라고 했었던 선생님이 어법을 가르쳐 줬을 때 이건 죽었다 깨나도 라고 하면서 기본 규칙이라고 강조했던 게 시험에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어법 강의를 쭉 들은 친구들은 어, 이게 나왔네? 너무 반가웠을 거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또 비슷비슷해 보인다. 여전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때문에 결론은 뭐냐? 기본기 튼튼, 어휘도 그렇고, 어법도 그렇고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수능 중국어 대비할 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면서 내년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조금조금씩 하란 말이야. 그럼 할 수 있어. 절대 벼락치기는 안 돼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지야, 싱쿨러! militar도 맞고짝 놀라요. 감사합니다.